자막제공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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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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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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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앨범 인상에 있을 것 같다 간힘를 모자에 관한 몰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깜짝깜안한데 이 사람은 아니 물건이 래 내 거꺼고 부었던데 그게 또 따른 것 같아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 또 그게 반대길 전해야되서 이 사람이 관할 때 아예 가봤지 말아 찬송하게 감사드리고 이렇게 웃고 있다 보니까 목소리 크고 시내를 갈게 할 거야 신호로 살펴보고 뭐해야겠지? 저 학생들은 신혁이 자랑이잖아요. 여러분들은 제가 상식인 사람을 듣고 신혁이 자랑이잖아요. 살아가지고 대답돼요. 딱 대답돼서 딱 대답돼서 나갔고 대답돼서 말려가지고 그거를 그 신혁이 너나? 입을래가지고 상당히 모르겠는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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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신혁이 나가는 거 몰라? 너무 신혁이 나가는 거 몰라? 응? 어? 어? 신혁이? 겉붓에서 소리가 들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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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 물지 마시고 좋았어 나도 너무 좋으면 눈물이 많아요 방금 저도 울고댔다가 참았어요 또 우리 팬분들 다 우시니까 우리 팬분들은 또 착하시기 때문에 눈물도 흘뜸나 다 그럴 때마다 울어 그래서 정말 오늘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도 주말에 또 콘서트 있죠? 너무 많아서 콘서트 있으니까 또 다행히 팬분들은 맛있을까요?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먹먹어보세요 나는 임실에서도 보고 가준이가 오늘부터 너무 자빠 정말 오늘 내일은 또 우리 TV조선 호중이랑 같이 또 촬영 1박 2일로 또 섬에 가서 또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안고 영동 행사 가고 이웃집에 가고 신청을 가고 문포 간 다음에 또 하루만 졌다가 또 운이 가고 또 운이 가고 운이 가지 않고 운이 가고 배들 주문 노래해야 돼요 배들 주문 노래해야 돼요 배들 주문 노래해야죠 안 아플게요 안 아플게요 우리 여객들은 보면서 힘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아침부터 또 오셔가지고 숙청했죠 저녁에서 오잖아요 그니까 제가 또 숙청해요 속으로나 그니까 그니까 그냥 속상하죠 사실은 근데 앞으로 더 많으니까 우리 볼라이터 많잖아요 아무도 할보다 볼라이터 많으니까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목이 베이네 이제 한달동안 쉬지를 못해 우리 나만 아파야 되니까 그래도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오늘 먹던 곳은 이 정도로 아시겠죠 네 잠깐 못 봤으니까 여기서 오잖아요 네 또 나만하고 이렇게 비쳤나 봐요 네 그러니깐 다시 가서 마시고 또 내일 모레 목요일인가 그때 또 보죠 네 목요일 날 또 배에요 네 아유 우리 자주도 보네 아니요 아니요 우리 팬분들은 내가 얼굴을 다 배웠어 다 배웠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또 차가 또 너무 걱정하다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갈게요 네 사진 한번 우리 다같이 자체만 하고 찍을까요 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형 분들 두 대 세 대 사망된 짓도 인사드릴게요 네 백날에는 나는 괜찮아 여기서 그냥 아줘야 돼요 압수랑 잘해요 참할로 압수랑 잘해요 그냥 곤주 안에서 엉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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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 2, 3 감사합니다 네 2, 4 한참을 찍은거는 팬컵에 들어오시면 사진있으니까 올리려 하세요 자 이쪽으로 더 가까이 붙으세요 이쪽도 찍을거라서 이쪽으로 또 오세요 네 자 언니 사랑이랄까요? 자 하나 둘 셋 어디?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조심히 쉬이요 네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기다려 주세요 괜찮으세요 고마워 조심히 쉬이요 자 형님 다음으로 하고요 3 1 2 3 시작 수고하시고요 네 어디 어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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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내일을 밀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잘생각으로 한번 드릴까요? 네 잘생각으로 되시는거는 태일카페인 부모님과 올라오겠습니까? 사진 좀 보세요 아시겠죠? 차라리 한 번 찍어도 될 것 같은데 한 번 찍으면 네 사진 한번 찍을게요 여기 차라리 잡을 수 있겠네요 네 잠시 앉게만 하세요 네 잠시 앉게만 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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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같이 우린 어디 회사를 할까요? 네 네 한 번 더 사랑해요 네 하나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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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